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설마 일부러 유액 같겠어? 좋아요와 구독 독수 시작 확인 여기 닥스가 어디였지? 여기 맞아 아 근데 여기 그랬는데 자극장 엄청먼데 비행기 2km 날아가야 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이 내 목소리가 옆 복도에 지금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어이가 없겠다 그치?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너무 창피해 우리 건물이 방음이 잘 돼서 옆집은 안 들리는데 복도는 들리더라고 어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 Answer 어 도발 소리 뭐야 어 Russians 사람 있어 쟤한테 안 들리게 낙하는 소리가 채소로 와 가지고 여기서 파밍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쟤를 깜짝파티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여기까지 온 걸 보면은 자극러 같기도 하고 갑자기? 파밍 천천히 하려고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죽여서 미안해 미안해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죽여서 미안해 고마워 근데 그렇게까지 아깝지 않을걸? 파밍을 많이 안해서 근데 이렇게 파밍 다 하고 나가다가 이런데서 존버한 애한테 죽으면 진짜 그냥 RTF4 누르고 싶더라고 내가 배그 처음 낳았을 때 이 배가 너무 예쁘고 신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 닥스 마을을 진짜 자주 왔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자꾸 여기 돌에서 기다리고 여기 막루에서 기다리고 이런 데서 기다려서 나오는 걸 잡아먹더라고 그래가지고 북캠만 가진 않아 나 북캠 여기 짤도 좋아하고 여기도 좋아하고 여기도 좋아하고 여기도 좋아하고 브라보도 자주 가고 여기도 가끔 가고 여기도 가고 좀 많이 가는 곳이 삼성이긴 한데 좀 많이 가는 곳이 삼성이긴 한데 좀 많이 가는 곳이 삼성이긴 한데 뭐야 가깝지 않음 멀어지는 보복과 시계 초침 소리가 아.. 하필이면 파라다이스야 먼저 가기 싫은데 헤드.. 몸&몸.. 아.. 어떻게 베린인가봐 땡ρώ 마음이 아프다 뭐야 직관계 꿀샘? 피 먹어야지 내 차례인가 그 다음은? 우리 무인기가 쌓았는데 그 다음 내 차례인가? 절대 지금 들키면 안돼 그럼 엎어지는 걸? 집에서 가게 나오네요 아 못 잡을 뻔했어 못 잡을 뻔했어 소리 좀 줄여요 소리 지를 수도 있어 아 총소리 내서우 조졌어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설마 일부러 유액 같겠어? 거기 있어? 얘가 잡은 거라면 잡자 한 명 어딨어 아 안수르단 까지마 야아 사람 살려 하아 3초끼 이길 수 있을까? 총알이 없지않아나? 총알이 없지않아나? 이거를 3등 잡으면 2등하는데 근데 총알이 없지않아나? 제발 라텔 죽어줘 내가 더 3등을 안 잡기 위한 노력이었지 나이스 3등 잡으면 2등 하시롱 나이스 지지 와 신반네